효자카 유봉상 좋은 차를 의도하는 효자카 유봉상 팀장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 효자카에서 준비한 차량은 명불어젓 영상 올리면 바로 판매가 되는 가성비 넘치는 스윕 LSUV 차량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이 차량 어떤 차량인지 저와 함께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자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요즘 중고차 시장에서 판매율 1등을 놓치지 않고 있는 가성비 끝판왕인 스윕 LSUV 차량이죠 바로 포드사의 익스플로러 리미티드 4WD 등급 차량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 차량 준비한 이후 짧고 굵게 한번 말씀 도와드릴 건데요 저희 효자카에서 익스플로러 차량 올리면 정말 바로바로 판매가 되는 만큼 중고차 시장에서도 정말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차량입니다 효자카 구독자분들께서 많이 요청해 주신 만큼 정말 가성비 넘치고 차량 관리 잘 된 포드 익스플로러 차량 다시 한번 준비 한번 해봤고요 이렇게 누구나 다 아시는 것처럼 어마무시한 크기와 넓은 실내 공간 많은 옵션, 엔진, 정숙함까지 너무나 좋은 차량입니다 이런 차량 저희 효자카에서 구독자분들을 위해 전국 최저가 금액으로 다시 한번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1,390만원 1,390만원에 반매하는 차량입니다 포드 익스플로러 차량 전면 설명에 앞서 성능 기록부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포드사의 익스플로러 리미티드 4WD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4년 10월에 녹된 2015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11만 1,000km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관리가 정말 잘 돼 리센우유 단 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 유무는 단순 변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제가 바로 이어서 전면부 설명 도와드리도록 할 건데요 이렇게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기가 많은 모델에 잘 어울리는 흰색상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고요 앞쪽 본네트나 앞범퍼 작은 키스나 흠집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헤드름퍼 관리 상태 백환상 일절 없이 완벽한 투명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옵션 좋은 만큼 순정 HID 옵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옆으로 그릴은 이렇게 멋스러운 크롬 몰딩 그릴 잘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깨지거나 변색된 거 하나 없이 깨끗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고요 우측으로 보시게 되면 전방 감지 센서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바로 이어서 운전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운전석 측면서명에 앞서 타이어 트레이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앞쪽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약 5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 인치 쓰는 크롬 20인치 휠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휠기스는 테두리 쪽만 생활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운전석 앞 휀다 깨지기 쉬운 사이드 미러 앞문 뒷문 뒤 휀다까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셨을 때 작은 기스나 문콕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운전석 뒷바퀴 같은 경우도 앞쪽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이드 약 5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 기스도 테두리 쪽만 생활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위쪽으로는 이렇게 SUV 차량인 만큼 양쪽 루프랙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바로 이어서 후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후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현재 후면부 상태도 전면부 못지않게 정말 깨끗합니다 뒤쪽 트렁크나 뒷범퍼 작은 기스나 흠집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위쪽으로 리얼 앰프 관리 상태에 역시 백화현상 일절 없이 깨끗한 투명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옵션 좋은 만큼 LED 리얼 앰프와 가운데 쪽에는 후방 카메라 옵션 우측에는 4WD 4륜 엠블럼과 아래쪽에는 후방 감지 센서와 옆으로는 듀얼 머플러 옵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바로 트렁크 실내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트렁크 실내 공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트렁크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고급 차량인 만큼 이렇게 전동 트렁크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대형 SUV 차량인 만큼 트렁크 실내 공간도 정말 넓은 크기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일 시트는 전동으로 폴딩이 되기 때문에 좀 더 넓은 트렁크 실내 공간까지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량 관리 잘 될 만큼 트렁크 실내 공간도 변색된 거 하나 없이 깨끗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로 이어서 조수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조수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봤는데요 현재 조수석 측면부 관리 상태도 정말 깨끗합니다 작은 기스나 문, 콕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조수석 뒷바퀴, 앞바퀴 휠 타진 상태도 운전석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드 약 5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기스도 대두리 쪽만, 세라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포드사 익스플로러 차량 실외관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수입 대형 SUV 차량인 만큼 가족 구성 인원 분들이 많이 계신 분들 거기에 캠핑 차박까지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입니다 차량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에 또 어떤 많은 옵션들이 숨어 있을지 구독자분들께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실내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보도록 할 건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가죽 시트 상태도 양호한 시트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잔주름만 있다는 거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운전석 시트 같은 경우에는 3단 메모리 시트와 전동 시트 마찬가지로 조수석 시트도 전동 시트 적용된 차량입니다 차량 실내 탑승해서 엔진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엔진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엔진 시동 한번 걸어봤는데요 휘발유 엔진을 탑승하고 있는 만큼 당연히 실내 소음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입니다 바로 실내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제 눈앞에 먼저 보이는 대시보드 관리 상태도 사용감 하나 없이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계기판 보시게 되면 각종 경고등 들어온 걸절 없으며 실 주행거리 11만 1,664km 주행된 차량입니다 아래쪽으로 핸들 보시게 되면 가죽 핸들로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어느 정도 생활감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왼쪽 편에는 트림 모니터 버튼과 크루즈 컨트롤 버튼 우측에는 음량 조절 버튼 블루투스 버튼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는 고급 차량인 만큼 전동 핸들 텔레스코픽 옵션과 위쪽으로는 차선 이탈 버튼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는 전동 트렁크 열림 닫힘 버튼과 오토 파킹 옵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우측으로 보시게 되면 스마트키 옵션과 우측으로 센터패셔 쪽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내비게이션과 제가 후진기와 넣었을 때 깔끔한 화질인 후방 카메라 옵션까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 포드 익스플로러 차량만의 장점인 바로 옵션이 있는데요 운전석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조두석 열선 시트, 통풍 시트 핸들 열선까지 다 터치식으로 된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아래쪽에는 CD 플레이 옵션과 소닉 스피커 옵션 양옆으로는 듀얼 에어컨 프로토 에어컨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기어 노브 쪽 보시게 되면 주행 모드 변경 버튼과 그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심 룸미러 블랙박스 옵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 차량만의 장점인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제가 개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파노라마 썬루프 한번 열었다 닫았다 해봤는데요 열릴 때나 닫힐 때 모터 잡음이나 레일 잡음 하나 나눈 거 없이 최고의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뒷좌석 넘어가서 뒷좌석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뒷좌석 가죽 시트 상태도 양호한 시트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잔주름만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뒷좌석 탑승해서 뒷좌석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뒷좌석 탑승 한번 해봤는데요 대형 SUV 촬영인 만큼 뒷좌석도 정말 넓은 공간 유지하고 있습니다 뒷좌석 옵션 한번 살펴보자면 앞쪽 콘솔파스 쪽에 뒷좌석 공조기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위쪽으로 천장 보시게 되면 천장 관리 상태도 변색되거나 오염된 거 하나 없이 깨끗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파노라마 선루프 이중 유리인 차량인 만큼 좀 더 넓은 개방감까지 주고 있는 너무나 좋은 차량인데요 그럼 제가 밖으로 나가서 엔진 소음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소음을 담기 위해 본네트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영상으로 엔진 소음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에서 듣는 것처럼 역시 휘발유 엔진을 탑재하고 있는 만큼 차량 엔진 소음도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이고요 차량 관리 잘 된 만큼 엔진 잡음이나 벨트 잡음 하나 나눈 거 없이 퍼펙트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포드 익스플로러 차량 최종 스펙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 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포드사의 익스플로러 리미티드 4WD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4년 10월에 등록된 2015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11만 1,000km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관리가 정말 잘 돼 미세누유 단 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 유무는 단순 기간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판매가 되고 중고차 시장에서도 정말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지 알 것 같은 완벽한 차량입니다 저희 효자카 구독자분들께서도 정말 좋아해 주시는 차량인데요 저희 효자카에서 구독자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전국 최저가로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1,390만 원 1,390만 원에 판매하고 있으니 포드 익스플로러 차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효자카 대표 번호로 연락 주시면 한 분 한 분 진전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차량뿐만 아니라 저희 효자카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게 되면 정말 많은 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니 문의해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겐 큰 힘이 되니 꼭 한 분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구독자분들께 효도할 수 있는 중고 차량으로 찾아뵙는 효자카가 되겠습니다 이상 효자카 유봉사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